이제 async 가 도대체 뭔지 보게 될 겁니다. async 는 좀 비디오가 한 5개 이상 필요할 것 같고 아 근데 일단 어제는 여기까지 봤죠 아 어떤 트레이터가 있고 future가 나오는게 async 모든 어떤 async가 있으면 이번에는 사실 VS 코드가 필요없고 function give8 그리고 8 이런 거 있고 async give8 expand 아마 expand 어떻게 되는지 async give8 async give8 음 이거 안 보이네요 일단 expand 를 해도 안 보이지만 여기 async 를 추가 하시면 future 그리고 여기 output이 있고 이게 바로 그 associated type 그래서 모든 future가 아무거나 가질 수가 있고 output이 사실은 impfuture output equals e8 이런 다입니다. 먼저 개념보다 보기 전에 let my number equals give8 그리고 let my async number equals async give8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run 좀 해 볼게요. run 하면 음 사실은 되는 데 왜 이러면 이게 뭐가 나왔냐면 impfuture output equals u8 그래서 사실은 u8에서 가진 게 아니요 그리고 unused variable my number 그리고 unused variable my number 여기서 좀 print print 말이고 await 원래는 그런 에러가 나오는데요 await 를 안 쓰면 뭐 features 어쩌구 await 를 써야 future를 가질 수가 있다는 아 그런 게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 my async number my async number number 가 어떤 타입인지 이렇게 에러가 나오게 하면 아마 보이스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no method name 다다다다 found for opaque type impfuture output equals u8 왜냐면 await에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싶으면 이런 거 awaited 사이 돼요 await 라는 게 일단 준비가 됐으면 주고 준비가 안 됐으면 나중에 주면 된다는 소리지만 하지만 신기한 게 my async number.await 하는데 await is only allowed inside async functions and blocks 그래서 this is not async function main을 보고서 async function main이 필요한데요 async function main을 하면 갑자기 이런 엉뚱한 게 나오잖아요 main function is not allowed to be async 그게 왜냐면 사실은 그 main은 async async 라고 쓰는 게 아예 main을 async 로 바꾸는 게 아니라 main main 도 이렇게 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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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ture output equals 대부분 이런 건데요 아 그리고 여기 안에서 여기 async 키워드를 이용해서 어떤 약간 우리한테 안 보이게 어떤 curly brackets을 이용해서 여기만 async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선 다시 async가 끝났다 뭐 그런식으로 그 사용자한테 안 보이게 하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게 왜 아 뭐 이런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사실은 그 async 런타임이 필요해요 일단 Rust에서 사람들이 거의 다 쓰는게 아 토큐라고 하는데요 뭐 토큐 일본의 Tokyo 옛날 스펠링 이건데요 아마 말장난으로 이렇게 아이오 인스펠링이면서 아이오가 뭐 input output 그것때문에 토큐라고 한거 같은데요 그 런타임이 이렇게 그 여러가지 await가 있을때 음 계속 확인하고 자 이건 준비가 되는지 확인하고 이것도 준비하게 되는지 확인하고 아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하는건지 아 바로 여기서 여기서 폴 이건 폴은 실제로 그 await를 쓰시면 음 그 런타임이 알아서 하는거니까 폴은 안 써도돼요 안 쓰시는건데요 일단 폴이 어떤지 아 이해하시는게 중요하니까 이건 거의 옵션하고 거의 비슷해요 폴이란게 혹시 준비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거고 아 그리고 뭐 어떤 리턴이 있으면 폴 펜딩 이게 간단한 인엄 아 옵션도 인엄이고 이것도 인엄이고 그래서 어떤 폴이 나오고 펜딩 이건 기다린중 대기중 아직 안됐다 근데 만약에 됐으면 이제 폴 레디 그리고 그 속에 아 그 밸류가 있어요 그래서 옵션하고 비슷하게 만약에 넌 이라면 아무것도 없고 아 아 썸 이라면 그 속에 그 밸류가 있고 음 그래서 아 네 그게 바로 바로 퓨츄의 개념 어떤 트레이트고 그 속에 어떤 그 아웃풋이 있고 그리고 계속 물어보는거에요 음 그리고 자기가 자기가 원하면 이렇게 이런게 뭐 웨이크라는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잠들게 하고 그게 다 다행히 알아서 아 아 토키오가 하는거고 아 신경쓰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다행히 그래서 자 유스토키오 유스토키오 토키오 토키오 러스트 한 러스트 사용자면 99% 아 토키오만 써요 저도 토키오만 썼고 자기만의 런타임도 만들 수가 있지만 너무 복잡하고 아 안 쓰시는거 그거 아예 생각 안 하시는게 좋을거에요 근데 일단 이렇게 하면 이런 그 아트리뷰트 토키오 메인 토키를 쓰고 토키를 쓰시고 토키오 메인 이렇게 하면 토키오 런타임이 와서 알아서 다 해요 그래서 이젠 잘 되고 음 let my async number await 드디어 my async number 을 프린트 할 수가 있어요 참 다행이다 그래서 일단 async async이 중요한게 음 async function이어야 await 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async function이어야 아 임플 이렇게 음 아 그 await 다른 function이 이렇게 await 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rock async is 일반 펑션이 아 Await 를 볼 수가 없고 이게 일반 건 blocking function 그리고 async가 await, non-blocking function이라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async function을 접속하는 모든 function도 async여야 되고 그리고 runtime이 필요하고 main에서 쓰신다면 그리고 누구나 쓰는 게 바로 이거, tokyo. async으로 하고 그리고 await, await를 안하면 이게 그냥 이것만 나와요. lazy하게. import future, doesn't implement display, 당연히 이게 UAC이 아니니까. 사실 디벅도 없네요. 아무튼 await를 해야 그 배려가 나오고, 드디어 프린트를 하시거나 쓰실 수가 있어요. 이제는 async 시작. 다음 비디오에서 볼게요.